오늘은 초우라더랑 놀이공원 온 날 헤헤 신단다 근데 왜 이렇게 안와 어? 왜 이렇게 안 오는구나 야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맞구만 맞구만 니네네 왜 약속한 듯 2개 같이 늦어 음 딱 30초 늦었어 30초 야 우린 둘이고 넌 하나니까 너가 빨리 온 걸로 해 그래 그러자 야 일단은 원래 가수결이 중요한 거야 우리 놀이공원 했는데 귀여운 동물모자나 귀여운 다른 비니나 이런거라도 좀 사가지고 쓰자 아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어 야 너만 없어 야 그거 말고 너 맨날 쓰고 다니는 거 떼꼈잖아 그거 말고 새거 사자 나도 놀래야 너한테 써 다니는 거야 야 뭔 소리야 난 이거 무슨 위야 난 이거 흰색이라서 너는 떼 더 깬단 말이야 일단 이거 타 얘들아 이거 타고 가자 랄랄랄라 랄랄라 탔어 다? 웨잉 얘들아 자가! 얘들아 빨리 와 나 이거 무섭다 나 무섭어 안탄다 웨잉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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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늘 고퀄리티 방탈출 조라더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뭐? 안녕 여기 뭐야 여기 놀이공원이지? 얘들아 우리 놀이동 사 놨는데 여긴 어딜까? 저 앞에 이상한 삐에로 야 누가 봐도 여기가 놀이공원이라니 누가 봐도 여기 삐에로 아저씨 이거 공연장이잖아 아 그런거지 얘들아? 얘들아 근데 너네 모자 귀여운 거 참 귀엽다 너는 왜 눈이 4개 되니? 야 너는 모자 뭐냐 뭐냐 이거 나 가... 뭐라고? 피카츄야? 피카츄는... 야 너 이거 소송당해! 야 강아지야 강아지! 내 영상 내려가고 싶어! 야 뭐냐? 이게 어디봐서 피카츄냐 이게? 야 이게 누가 봐도 강아... 피카츄 덕들이 가만있지 않아! 야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무슨 피카츄야! 이거 피카츄 하나도 안 닮았는데... 강아지 덕들이 가만있지 않는다고 조심해! 야 나는 강아지를 주문했어! 너 강아지야 이건! 그리고 얘는 뭐 상어겠고 뭐 딱 봐도 알고 딱 봐도 알고 너는 왜 원래 쓰던 모자를 두겹 쓴거야! 하다 봤어! 야 어쨌든 여기 책 있어 내 본체 살짝 보이지? 음... 아주 살짝 보여 마치 새로운 뱁새 베놈한테 원래 있던 뱁새가 감염당하고 있는 느낌이야 먹혔어 먹혔어! 먹히고 잠식당하고 있다고... 자 일단 흰태물약은 내가 챙길게 야야야 이거 조용한 놀이공원 읽어본다 우리는 천천히 조용한 놀이공원의 입구에 다다랐다 얼마 전 새롭게 개장한 놀이공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좋지 못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놀이공원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던거지? 그리고 놀이공원에 찾아온 오늘 특별한 공지도 없는 날인데 불구하고 일찍 문을 닫은 상태 쪽지 하나만 입구에 남아있다 무슨 쪽지일까? 야 쪽지도 여기 있거든? 너희는 누구? 나는 삐에로야 희망찬 얼굴이 아름답구나 가엾게도 문에 잠겨있지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없고 던질만한 물건을 찾아서 길을 뚫어보는 건 어때? 파괴하는 건 위험한 짓이지 괴상한 삐에로가 하는 말이야 하지만 쉽게 넘어갈 말도 아니야 저기? 자기구나 자기 이미 알고 있잖아 누구한테 자기래?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인거 포키포키 뭔 소리야 이게? 야 웃는다 어 뭐야 뭐야 키키키 뭐야 뭐야 웃지 마세요 이런 재수없는 야 너 나와봐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니가 앞장서 다 때려 부숴 그냥 야 나 무섭다 멍청한 뱁새 같으니? 아 이게 인식하는구나 아 이게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일단 던질만한 뭔가를 찾아봐야되는거 아냐? 이거 야 잠뜰에 던지지않아 잠뜰 야 야 얘 던져 얘 야 잠뜰! 몸통 박치기 가만! 얘 던져 경향에 백만불트! 얘 던져 얘 던져 일단 폭탄 터지고 일단 일단 내 추리로 봤을때 현실에서 풍선을 터트릴수있잖아 여긴 터트릴수 없지만 어 이걸 던질까? 어 나오지 않을까? 야 근데 막 부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 파괴하는건 위험한짓이라고 했는데 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부셔도 될거같애 아래에 또 파괴해도 돼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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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던질 수 있는데 찾아봐 여기 뚫린 데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뚫린 데 찾아봐라 여기 막혀있긴 한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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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카츔가 날아오면 너무 아플거 같아 야 피카츔가 날아 피카츔가 날아 뭐야 어? 던져지네? 어? 이거 아니고? 막힌줄 알았는데 여기 약간 뚫려있나가 밑에 응 잠깐만 어? 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알아낸거 같애 여기 아 이게 그거네 막 피에로가 약간 장난기 넘치고 그런 이미지잖아 맨 앞에 글자만 읽으면 너희가 왔던길 파괴하자 라고 써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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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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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눌러봐 아 눌러봐 빨리 왜 안 눌러 누나 무섭잖아 오! 오 야야야 바꼈어 바꼈어 여기 문 문 문 그 순간 겁났지 누나 야야야 뭐야 오? 크흐흐흐? 웬 크흐흐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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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흐 크흐흐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중앙에 탈모 있어 이거 빨리 어디에다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안녕 우리 템어로 야 탈모 있다 해서 그 건드리면 어떤 재미난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니? 이런 아주 기대되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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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어 뭐야 피자 피자 어머 정말이야? 방 탈출해서 놀이동산이라니 야 무서워 어 뭐야 어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준을 맞추고 탈출하면 되는거에요 야 얘가 왔다갔다한다 치킨앤아이드처럼 어우 싫다 좋아 그럼 한번 탈출 러리 하나 가볼까? 하아 아 야 이거 무서운데 죽으면 못된다 으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야 다들 트럭파 성공했지? 으음 아 이거 실패할 수 없는데 야 알바생이 있는데 내가 읽어볼게 으음 이 앞은 회전목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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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은 이게 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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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목마 진짜 말인데? 지옥목마라는데? 마지막에? 야 일로와봐 뭐라고? 뭐라고? 뭐야 잠깐만 내려가 아 근데 이거 안타져 회전목마라면서 어 깜짝이야 아우 진짜 말 말있어 밑에도 뭔데 몇.. 말 니.. 마.. 몇.. 이거 뭐야? 야 너 모르는구나 원래 회전목만 타는게 아니야 회전목만 타는게 아 잠깐 이거 뭐 뻔하게 되는데? 이거? 그 거꾸로 몇 마리 총 아 어 어 어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여기 두 마리 거기 밑에 두 마리? 야 이거는 도는데 어떻게 세냐 야 이거 한 명이 선두 말 같이 도다 야 일로와봐 오케이 내가 돌게 어? 말이 나보다 더 빠른데? 오우 여기 네 마리 나있네 여섯 일곱 여덟 저기 일곱 여덟 저기 일곱 여덟 그리고 야 라더야 이거 돌아 한 마리나 아니 이거 나보다 빠르다니까 말이 어떻게든 돌아봐 야 야 라더야 일로와봐 한 명을 집어 한 마리 집어 니가 오케이 그래 오케이 1 2 3 4 5 6 7 8 여덟 마리 그러면 열 14 아니 16마리 얘네 좀 이상한게 뒤죽박죽이야 갑자기 아피디아 뒤로가 한 마리 16마리 그럼 19 0019 아 아 아닌데 에? 야 우리 놓친 데가 있나봐 야 설마 알바생도 말이야 얘는 양인거 같은데 누가 봐도 양 아니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제대로 샌거 맞지 여기 안에 어 맞아 여덟 응 메에.. 여덟 열둘 열넷 그리고 밑에 두 마리였다고? 확실하게? 그 밖에 있는 애들이 총으로 열 한 마리야 오 지하에 두 마리 액자 안에 네 마리 여기 선반 위에 두 마리 밖에 저기 우물에 세 마리 열 한 마리 열 한 마리지 그 가운데 여덟 마리거든? 근데 비밀번호 총 몇 자리 해야돼? 어 내 자리인데 뭐 그 개수를 이제 공공하고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왜왜왜왜 여기가 여기 모서리에도 있어 어디? 아 그러네 모서리에 한 마리씩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 네 마리 추가해서 23 모서리마다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셋? 넷 아니고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러면은 23 한번 해보자 0023 0023 23 8 jay 회전목막 박살났어 와우 여기 알바생 시직 했네 아하 취재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아니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나 여기 안 들어갈래 나도 뭔데альных 신의 집 귀신의 집? 야 얘들아 겁먹지마 겁먹지 마..마 그래 오케이 겁먹지마! 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그래 좋아 비켜 오우야야 멋있다 오우 노 와 여기 단두대 어 야 여기 상자있어 야야야야야 단두대가 있네 진짜 여기 기다려봐 피에로의 인생연극 피에로의 인생연극 보자 뭐야 어? 야야야야야 좀 가까이 가지좀마 거기 야 너 가만히 좀 있어 책읽을때 깜짝깜짝 놀라니까는 알았어? 어 그래 놀이공원이나 서커스 돌아다니던 한 피에로가 있었답니다 항상 열심히 묘기를 부리고 노력했지만 정말 재미없고 정말 추악하고 정말 실력없어 항상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그러단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어요 더는 미움받기 싫은거지? 피에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라고요 그러자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미움을 주던 사람들을 소멸시킨 거죠 피에로는 놀랐지만 인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정말 행복했답니다 야 지 싫어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행복했대 와 야 이런 타입 딱 싫어 딱 싫어 인정 야 근데 이 위에서 피 뚝뚝 떨어지는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위에 뭐 있나봐 아니 저것도 뭐야 저 해골은 여기 버튼 뭔가가 있거든? 뭔데? 잠깐만 잠깐만 얘는 아 미안해 미안해 뭔데? 5는 이 옆에 있잖아 3은 가장 오른쪽에 있어 9는 이 옆에 있어 아 저기 비밀번호인가 봐 5는 이 옆에 있지 않고 3은 가장 오른쪽에 있고 3이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3 9는 이 옆에 있어 오 뭐야 5293이네 5293 기다려봐 이거 한 번만 해볼게 5293 엥? 엥? 아니 방금 초호가 이거 밟았는데 이거 땅이 꺼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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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호잇 여기도 뭐가 있다 야 이거 방금 실패! 이거 피에로가 없앤 사람 아니야? 어? 어? 야 이거 봐 나 모르고 상자 클릭했는데 이거 들어왔거든? 저 상자 저주를 푸는 화살 단 한 발이라고 써져있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딸려? 하 하 하 뭐야 갑자기 불 꺼졌어 하 하 하 то 아휴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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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r 해기 assistance 아이 왜이래? 붓없게 아ข으로 울어라 우으 rouble habl panel 에해 엥? 이거 현실로 다시 내 생각에 이거 현실로 살짝 눈물 난 거 같은데? 왜 또? 야 뭐야 이거야? 아 이거야? 야 밟지마 밟지마 진짜 없애버릴 거야 다 아 진짜 싫었나 보네? 와... 와... 야 그거 두 개는 밟으면 뭐 있나? 내가 한 번 해볼까요? 야 하지마! 나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아니 그래서 저기서 얻은 게 뭔데? 하지마 웬 저주를 푸는... 어이씨! 저주를 푸는 뭐... 그거 얻었는데... 잠깐만 이거 어떡해? 야 내가 비트박스 해볼게 쟤는 어떻게 꺼내지? 봉치기 박치기 봉치기 박치기 봉치기 야 헛짓하지마 봉치기 박치기 봉치기 박치기 야 근데... 어때 내 비트박스? 저쪽 의자에 한 번 누가 앉아봐 저 안쪽에 나 너무 무서워 그래 좋아 앉아보라고? 앉아봐 조호야 아... 아 무서워 앉았다 어우 너무 무섭네 진짜 어휴... 어 잠깐만 아 나 레버... 레버도 있구나 이거 뭐야 금을 위한 열쇠 이거 금블럭인데? 이거지? 어? 어? 깜짝이야! 깜짝아! 야 조호야! 어 얘야? 얘야? 조호야! 여기 삐에서 나왔는데? 자 뭐가 들고 있어 뭐가 봐 마! 내 나와발인데 넌 뭐냐? 얘 이 더러운 쪽지 뭐야 이걸 얘한테 주는 건가? 어이 깜짝이야 아 어우 그만 좀 해 아닌데 이건가? 그만해 잠들어 뭐야 이게 차가워 더러운 쪽지 이거 뭐냐? 해골의 말은 모두 반대야 믿으면 안 돼 아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3은 가장 왼쪽에 있고 3 땡땡땡인데 5는 2 옆에 있고 9는 2 옆에 있지 않아 그러면은 3 2 5 9 3 2 5 9인가 보다 3 2 5 9 어? 그러면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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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3은 가장 왼쪽에 3은 맞고 5는 2 옆에 있고 9는 2 옆에 있지 않아 어... 3 9 5 2 3 9 5 2 3 9 5 2 오케이! 얘들아 3952야 3952! 아우 빨리 나가자 여기. 3952 아 진짜. 어? 뭐야 여기. 3952. 동물들 있는데 여기? 엥? 오우. 엥? 동물들 뭐 어떡하는 거야. 여기 안에 끈이 있고. 이건 뭐냐? 롤러코스터에 앉아서 타는 거야. 서서 가면 죽어. 이거 진짜 죽는 롤러코스터인 거 같아. 이거 진짜 힘 진짜. 어? 여기. 이거 끈하고 울타리가 있는 거 보니까. 쟤네를 일로 갖다 놓는 거 같은데 순서가 있네. 이거 타고 가야 되나 봐. 먼저 가보실 분. 구합니다. 먼저 가실 분. 어이구 어이구. 아픈데? 야 저거 아픈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야 저기 상자. 야. 뭐가 여긴데? 뭐가. 야 상자에 땐다. 피지컬 보여 봐라 쇼호야. 야. 피지컬 보여 봐. 야 피지컬 보여 봐. 그거. 뭐야. 여졌어? 뭐 있어. 여론이? 어 야. 어? 여기에. 피에로의 약점은 오른쪽 눈이야. 어 그래? 어 아파. 뭐야 뭐야 뭐야. 어구 아파. 음 자. 일단 내가 한 번 다시 가볼게. 다 못 봤지 순서. 내가 가볼게. 아하 다 봤어. 서서 타면 죽어. 개. 아 개? 개? 개. 뭐야 못 봤어. 소. 소. 너 어쩌라는 거야. 개. 말 소. 1번이 개라는 거야 누나? 닭. 마지막은 닭. 마지막 닭부터 해야지 그럼. 마지막은 닭. 내가 본 거랑 다른데? 피에로의 약점은 눈. 오케이. 야 한 번 더 갔다 올게. 이거 갠데 처음이? 처음에 개? 오케이. 분명히 개였어 그거는. 개 맞아. 개. 말. 개말. 오케이. 양이 아니네. 개말. 말 소. 개말소닥. 개말소닥. 얘들아 개말소닥. 개말소닥. 나와. 나와 이 인마야. 안 나오네 얘. 개말소닥. 오케이. 초우야 너 여기 상자에서는 뭐 얻었어? 이거 이거. 뭐야? 나 좀 나와봐 너. 어디 있어? 오케이. 기다려봐. 소만, 소만 갖다 놓고. 어. 소 끌고 놔, 소 끌고. 소 끌고 놔. 승자 교환에는 속지가 있더라고. 어. 오케이. 피에로는 행복을 되찾았지만 한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눈. 절대 깜빡일 수 없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눈을 깜빡이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현실로. 어 뭐야. 어 문 열렸네. 잘했네 얘들아. 얘들아 피에로의 약심은 오른쪽 눈이래. 아 그러면 일부러 깜게 해줘야 되는구나. 고생하고 있었구나. 야 아까 얻은 이 활 있잖아. 저주를 푸는 화살. 이걸 오른쪽 눈에 쏴야 되나 봐. 그러게.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알지. 어? 내가 쏠게 활은. 어. 난 당뇨만 줬지. 어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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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잠깐만 근데. 우리 기준에서 오른쪽이야. 제 기준에서 오른쪽이야. 제 오른쪽 눈이니까. 제 눈이겠지? 제 오른쪽 눈이겠지?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왼쪽. 맞지? 우리 기준에서 왼쪽. 피에로의 오른쪽 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얘들아 뭐 블럭 없니? 내가 좀 해서 올라가야겠는걸? 자 됐어. 잘 가라 피에로. 그런 웃음은 필요하지 않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비명을 살짝 웃겨주렸대니? 안돼. 난 돌아가기 싫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우리 왜 유령됐어? 그니까 모자만 둥둥 떠있게. 뭐야 모자만 떠다녀 우리. 잠깐만 아무도 없어라고 이거 됐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봐봐. 피에로는 결국 최후의 바닥으로. 자신과 함께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은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어? 조용히 해. 우린 없어지지 않았어. 야 잠깐만. 우리에 인해서. 요정님도. 요정님도 형체가 없어졌어. 이거 뭐야. 다 없어진 거야 진짜로? 이거 뭐야. 어? 괜찮아? 잠깐만 우리. 우리도 없어진 거야. 괜히 저주 풀려다가.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잠깐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저주를 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간 거네? 어. 야 놀이공원 망했다 이제. 아무도 못 와. 허. 아니 아무도 보고도 아니 우리 죽었다고. 야 어떤 거냐. 암. 거. 어쨌든 여러분. 고퀄리티 방탈출. 방탈출은. 야 방은 탈출했어. 죽어서 탈출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벌써 다섯 번째 시리즈. 야 그런데 시리즈. 초반에 죽었어도 되는 것을. 다섯 번째 시리즈. 저주받은 놀이동산 이었구요. 어. 깜놀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 놀랐는데. 여러분 심장 괜찮으신가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이거 봐. 꾹꾹. 꾹꾹 눌러주시고. 자 다음에 또 고퀄리티 방탈출 보고 싶으신 컨셉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참고해서 컨텐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자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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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